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빵이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할 컨텐츠가 뭐냐면 오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베어 그리스를 모방한 빵 그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 바다에서 잡은 군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이 베어 그리스여서 한국말 잘못 배운 외국인 컨셉 바로 군소를 잡으러 가자 군소야 어딨니 너를 꽁쳐버리다 군소는 보통 돌비 되어있지 않아요 군소는 얕은 곳에 있어요 저기 새끼 군소 보이세요 새끼 군소 너무 귀여워 썩혓 잡아보고싶어요 아 새끼 군소 아 카와이 분명히 여기 군소가 있습니다 군소 찾았습니다 돌인가요 돌이에요 군소가 다 떠내려갔나 군소야 안녕 반가워 여러분 군소 잡았어요 군소 여기 통에 넣을게요 요 정도도 먹을만해요 새끼 군소 안돼 잡으면 안돼 군소는 이렇게 낮은 곳에 많이 있어요 오늘 물이 베리 많이 찼어요 이거 만약 바지 돌리면 나 그냥 내 발 족발 오 개소리야 찾아서요 군소 저기 굴러다니는 순대 같은 녀석 자 근데 여러분 내 팔이 닿지 않아요 여기 팔이 닿으려면 팔이 젖어야 돼요 나 싫어요 그래서 난 군소를 리프팅으로 잡아볼 생각이에요 리프팅으로 군소를 이렇게 네 여러분 군소를 가지고 지금 집으로 와셔요 이제 군소를 손질한 다음에 먹고 보겠습니다 삶아서 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선 군소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쇠습니다 팔로 배를 따야 됩니다 잔인하니까 보지마세요 야 여기를 땁니다 그리고 내장을 제거해야 돼요 과감하게 뒤로 뒤집어 깝니다 군소는 보라색물이 나와요 보라색물 자 보시면 이게 내장인데 얘네들이 해촌만 먹어서 초록색이에요 좀 징그럽죠 군소는 삶으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저는 사실 비빔 걸 못먹어요 이 내장이 뭔지 모르겠네 이게 새식인사 와 이거 진짜 고무 같아요 고무 여러분 이 말투 못하겠어요 그만할게요 우와 그 컸던 게 지금 빼니까 벌써 이 만해졌어요 다 둬 다시 다시 어디있어 아 10 여러분 군소 손질을 완료했습니다 정말 느낌이 저러워요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물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군소에서 물이 이미 많이 나온대요 자 여러분 군소를 투하하겠습니다 군소 안녕 아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끓여줘야 된대요 여러분 군소 넣기가 무섭게 지금 물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래 군소를 끓일 때는 물을 안 넣고 끓여도 상관없대요 왜냐면 수분기가 다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냄비가 타는 게 무서워서 얼마 전에 저기 태워 먹었었거든요 자 여러분 거품 속에서 군소가 다 삶아진 것 같은데 끄도록 하겠습니다 엥? 손바닥만 하던 놈들 어디가져? 군소를 다 삶았는데 크기가 진짜 10분의 1로 주네 원래 군소 살아있던 모양이 나왔어요 근데 줄어든 상태에서 자 원래 이런 모양으로 얘가 가거든요 I believe I can fly 뭔가 싹쭉싹쭉 잘 썰리네 어? 이 똥이다 아이씨 아 꺼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를 한번 손질해봤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좀 이상한 게 있죠? 테이블에 뭐가 빠졌어요 청아 잔이 빠졌죠? 자 사실 제가 술을 한입도 못해요 그 이거는 그냥 가오예요 자 얘 빼고 꼴도 보기 싫어 술 먹어 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사람들이 초장에 찍어 먹는데 제가 초장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쌈장 사람들이 먹는 후기를 봤는데 고무 씹는 맛 좀 씁쓰름하다 왜 먹는지 모르겠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아 아 3시간 동안 축구하고 난 양말 씹는 맛이예요 진짜 고무 같기도 하고요 전 솔직히 저는 외국인이라서 못 먹겠어요 군소야 미안해 다음부터 절대 먹지 않을게 다음부터 지켜줄게 여러분 군소는요 술 잘 드시는 분은 술 안 줘야 하하하하 헌터 빵이야 군소는 우리 깨비가 잘 먹나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으하하하하하하하 핸드ג sanction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